삼성가족의 중앙일보가 소유한 극장이죠. 메가박스. 지난번 영화 천안한 프로젝트를 함부로 내려 무리를 일으키더니 이번엔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개봉관을 갑자기 줄였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관객들의 수요가 많으면 극장을 더 잡아줘야 하는 게 자본주의가 아닐까요? 자유시장 경제 수호를 노려하는 분들 메가박스에는 왜 안 물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런 가운데 아주 훈훈한 소식도 들려옵니다.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컬투나 영화배우 조달환 그리고 이경영씨 이분들이 이 영화의 감동을 함께 나누겠다며 홍보맨을 자처하고 나섰답니다. 저희 고발 뉴스, 영화 기획, 펀딩, 제작단계 등 전 과정에 걸쳐 홍보맨을 자처하고 나서왔는데요. 흥행 대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희부터 영화 보고요. 인증샷 올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?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